요즘 때이른 초봄 날씨에 공기까지 깨끗해서 집에만 계시기 답답하시죠. 오늘도 울산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 보이겠고요. 한낮 기온은 9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단 낮겠지만 평년 수준과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빗방울이 약하게 떨어지는 곳이 있는데요. 아침이면 대체로 그치겠습니다. 내일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오전 경남 서부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낮으면 울산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저녁 이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경상권은 흐린 가운데 낮에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기온 살펴보면 현재 부산과 울산이 5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산이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울산 앞바다와 남해동부 먼바다에는 바람이 최고 시속 45km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끝으로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은 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당분간 기온은 평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